미추월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7일부터 5리터짜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동안 공단은 10리터와 20리터 용량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만 판매해 왔습니다. 하지만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1인 가구와 소규모 상점에서 큰 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이 불편하단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5리터를 판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공단 관계자는 인천시 최초로 5리터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를 도입했다며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.